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명작선 버들 영감 엑셀 브로드 싱클레어 루이스 오늘은 미국 작가 싱클레어 루이스의 단편 소설로 은퇴한 노인이 예일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긴 일을 그린 버들 영감 엑셀 브로드를 소개합니다. 옴기니는 최은선, 편행곳은 일속미디어입니다. 싱클레어 루이스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로 미국 사회의 오망과 속물성을 풍자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1920년에 발표한 메인스트리트로 스타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개성을 잃어버리고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속물적인 미국인을 풍자한 배빗 의료계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현실을 풍자한 에로우 스미스 종교풍자소설 엘머 겐트리 등이 있습니다. 엘머 겐트리는 1960년 리처드 브룩스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엘머 겐트리 역을 맡은 배우 버트랭 커스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싱클레어 루이스는 물질만능에 매몰된 미국 사회를 풍자하며 전체적인 작가로서의 역량을 펼쳐보이면서 1930년 미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두 번의 결혼이 모두 이혼으로 끝나며 힘겨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버들 영감 엑셀 브로드는 싱클레어 루이스가 1927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당시 대학생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데요.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싱클레어 루이스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70세 노인의 대학입시 준비와 대학생활을 그린 작품 싱클레어 루이스의 버들 영감 엑셀 브로드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살아가는 법 버들은 그 천성이 천하고 지저분한 나무로 흰털이 바람에 흩어지면 온 동네를 하얗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길게 들이온 나뭇가지로 인해 좋은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잎사귀 사이에서 울어대는 매미 소리는 먼지 많은 시내의 여름 오후를 상쾌하게 해준다. 평야의 우뚝 솟은 산과 옐로스턴 강 사이에서는 보리밭과 벌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이다. 조렐 레몬읍에서는 크누트 엑셀 브로드를 버들 영감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 영감의 집을 둘러싸고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65살의 크누트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언제나 대담하게 미를 갈구하는 젊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어렸을 때 그는 유명한 학자가 되어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역사에 능통하여 지혜로운 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꿈이 있었다.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왔을 때 그는 어느 제재소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는 공부에 매달렸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지방학교의 교사가 된 그는 겨우 두 학기 동안 교직에 재직하고는 불과 열아홉 살 때 니나라는 연약한 처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마찰을 몰고 즐겁게 대초원을 건너 새로운 땅을 찾아왔다. 하지만 곧 가난과 가족이라는 굴러에 얽매어 오금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열아홉 살부터 신여덟 살까지 그는 병든 아이를 치료하느라 저당 잡힌 농장을 되찾기 위해 애쓰며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자식들만 잘되면 만족이라고 너그럽게 인생을 달간하고 사는 그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독서를 낙으로 삼았다. 책이라고 해야 별로 재미도 없는 두툼한 역사책과 경제학뿐이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혼자 공부하자니 그런 책이나 읽을 도리밖에 없었다. 그는 항상 미지의 도시나 학문을 동경하면서도 몸은 늘 자신의 농장을 떠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그는 마침내 빚을 깨끗이 갚고 농장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 농장에는 곡식이 잘 자라는 밭과 가축 몇 마리 헛간 양계장 풍차 방앗간이 딸려 있었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았다. 아내는 이미 죽었고 아들 놈들은 멀리 흩어져 한 놈은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딸 내외에게 물려주고는 자신을 모시겠다는 딸 아이의 요청을 한사코 뿌리치고 독립했다. 너희들도 자립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농장은 어디까지나 빌려주는 것이니 1년에 400달러씩 나에게 내거라.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버드나미어 비탈에 오드막집을 한 채 지었고 혼자서 생활했다. 밥을 손수 지어먹고 시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열심히 읽기도 했다. 오드막집 앞에 부엉용 걸상에 앉아 고박 몇 시간씩 책을 읽었던 것이다. 노인이 헐렁한 바지에 귓도 없는 셔츠를 걸치고 떡 벌어진 어깨 앞으로 흰 수염을 휘날리며 의자에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는 간혹 구루터기만 남은 넓은 밭 저 멀리 교회당의 첨탑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기곤 했다. 처음에는 몸에 베어버린 습관을 버리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다가 정각 12시에 점심을 먹고 해가 지면 잠자리로 들어가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점점 그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를 꾸짖을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아침 7시 아니 8시까지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크고 순한 얼룩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밥상에서 우유도 핥아먹게 했다. 그 고양이를 공지라고 부르며 사람이 너무 일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여기저기 얼룩진 신문지 몇 장을 덮어씌운 탁자와 구겨진 이불 뿐인 오두막집에서 커다란 셔츠 하나만 걸치고 사는 그 노인의 주변에는 청춘의 열정적인 포부와 그 옛날의 아름다움을 더듬는 꿈이 떠돌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산책을 나갔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느라 바빠 밤이면 답답한 방 안에서 군드레 만드레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두운 밤의 신비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저 멀리 뻗어있는 대초원을 보았고 풀과 버들의 흔들거림 그리고 조름에 겨운 새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을을 걸어다녔다. 신발이 이슬에 젖어 축축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슬쩍 두 팔을 벌리고 잠든 밤의 경치에 경의를 표했다. 밤의 산책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나 비밀은 곧 탄로나고 말았다. 이웃 사람들이 읍에 나갔다가 술에 취해 밤늦게 서로 술병을 휘두르며 마차를 몰고 돌아오다 크누트 영감을 본 것이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밤늦게 들판을 거니는 그 영감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였다. 버들 영감이 말이야 사위에게 농장을 넘겨주더니 그만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됐나 봐 아, 글쎄 야밤에 들판을 떠들고 있더라고 잠이 안 오나 봐 밤에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다니 그런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사람이란 의뢰에 자기네 관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을 나무라게 마련이고 누가 조금이라도 미친 짓을 하면 모두가 공연이 떠들어대기 일수이다. 그리하여 온 시골 사람들이 크누트 영감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다. 영감에게 이것저것 묻고 신장로에서 영감의 오두막을 늘 살펴던 것이다. 크누트 영감은 눈치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이것저것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웠다. 한 번은 공주에게 이렇게 큰소리 친 적도 있었다. 젠장, 오늘 밤에는 이를 닦지 않겠다. 너는 평생 동안 매일 이를 닦았지. 하지만 언제나 한 번은 빼먹고 싶었단 말이야. 책 읽기에서도 그는 달콤한 소설에 빠져들곤 했다. 물론 예전처럼 경제학이나 역사책을 보기도 했으나 밤마다 물속불 의자에 몸을 쭉 펴고 앉아 간이 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무릎에 공주를 안고는 연애담이 실린 소설을 읽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예일대학의 생활을 화려하게 그려낸 소설을 한 건 읽게 되었다. 어떤 훌륭한 청년이 예일대학에서 고학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 우등상을 타고 친구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다. 그 책을 새벽 3시까지 읽은 65세의 크네트 영감은 대학에 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평생을 두고 한 번쯤 다니고 싶어하던 대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잠을 자고 나니 잠들기 전과 생각이 달라졌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젊은이들 틈에 낄 생각을 하자 은빛 자작나무 사이에 낀 지저분한 버들처럼 꿀불견일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래도 여러 달을 두고 그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대학을 시인들의 신령스러운 산으로만 여기던 그는 그 영지에 한 번 참배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버들 영감의 대학 입시 준비 버들 영감 크누트는 대학생은 부잣집 논팽이들 말고는 모두가 학구열에 가득 차 있는 줄로 알았다.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은 대리석 전당이 들어찬 유서 깊은 숲이오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처럼 학구적인 청년들이 잔뜩 모여 조용히 천문학이며 정치학을 논하는 곳이었다. 강의를 빼먹는 학생도 없고 모두가 신성 같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음악과 책과 오묘한 미의 세계를 여느 청년 못지않게 동경하던 이 시골 농사꾼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나이와 힘을 겨루기 위해 대학 일람과 교과서를 주문하여 열심히 입학 준비를 했다. 특히 라틴어의 불규칙 동사와 까다로운 대수가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을 마스터했다. 그는 하루에 열두 시간씩 공부했다. 예전에 파테나가 하루에 열녀덜 시간씩 일하던 집중력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다. 역사와 영문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재미삼아 하던 독서에서 이미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독일인으로부터 독일어를 좀 배워둔 덕분에 독어도 수월했다. 특히 45년 전에 교사 노릇을 해보았던 터라 공부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대학에 가면 훌륭한 교수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실 테니 그렇게 힘들고 안타깝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공부하는 내용이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결국 그는 실망을 하고 그 새로운 노름에 지쳐버렸다. 그래도 그가 끝까지 공부했던 이유는 그가 평생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애쓰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을 시작한지 2년째 되는 가을 무렵 그는 대학에 갈 생각을 집어치우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읍에 나갔다가 식료품점 주인에게 당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몸집이 작은 그 가게 주인이 거리에서 그를 붙잡고 묻기를 요즘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한가롭게 빈둥거리던 친구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희죽거리고 있었다. 크루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간신히 화를 눌러 참았다. 언젠가 그는 홧김에 농장 일꾼에게 손을 댔다가 그 일꾼의 어깨를 으스러뜨렸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삼십리 길을 걸어 돌아오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는 공주를 어깨 위에 얹고 해지는 광경을 구경하러 다시 밖으로 나갔다. 갈대가 무성한 늪가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멍하니 새떼를 바라보다 갑자기 큰소리로 말했다. 대학에 가야지. 네주부터 시작이지. 좋아. 시험에는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야. 크루트는 이틀 후 공주와 가구를 딸네 집으로 옮겨놓고 모자와 양복 한 벌을 구입해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는 미네아폴리스행 열차를 타고 뉴 헤이븐으로 떠났다. 차창 밖을 내다보며 크루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백만장자의 아들 녀석이 나를 놀려대겠지. 어쩌면 그놈들이 나를 구박할지도 모르겠군. 그따위 저질들과는 상대하지 말고 나같은 서민 학생들 하고만 어울려야지. 시카고에서 크뉴트는 번개처럼 빨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더럭 겁이 났다. 줄을 지어 덤벼드는 자동차의 요란한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바삐 서둘러 뉴욕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마침내 그는 뉴헤이븐에 도착했다. 70세 노인의 대학생활 놀려대거나 신뢰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예일대학 시험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버들 영감을 맞아들여 시험을 치르게 했다. 펜을 들고 땀을 흘려가며 시험을 치른 그는 간신히 합격을 했고 대학에서는 기숙사의 방 하나를 그에게 내주고 동숙할 학생을 한 명 딸려주었다. 그 학생은 이마가 넓고 얼굴이 희며 유순했다. 이름은 레이 그리블이었다. 그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교사 노릇을 하다 왔다고 했다. 그가 대학에 온 목적은 월급이 더 많은 교사가 되려는데 있었다. 레이 그리블은 정력적인 활동가로 어떤 재강의 아들의 개인교사로 취직했고 또한 식당 일을 거들며 식비를 벌었다. 그가 크네트노인의 주된 친구였다. 크네트를 그를 좋아해 보려고 애썼으나 사사건건 기분을 잡지게 하는 바람에 도무지 정이 붙지 않았다. 교사 노릇을 하던 익숙한 솜씨로 크네트의 속을 떠본 그는 마침내 그가 화려하고 세련된 문학의 맛을 보기 위해 대학에 왔음을 알아채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늙은 사람은 그따위 쓸모없는 공부보다 영혼 구제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신화 소설은 예술가들에게나 맡겨두고 영감은 라틴어와 수학 그리고 성경만 공부하십시오. 내 말 들으세요. 교사를 해본 경험으로 중고하는 겁니다. 레이 그리블과 한방에서 살게 된 크네투는 형편없는 환경을 견뎌아만 했다. 터진 이불 냄새나는 난포 등 사전 등석과 대수표로 대변되는 그 기숙사는 신학가 학생들과 법가의 하층 학생들 그리고 변덕스러운 천재 한두 명 갈 곳 없는 신입생 이류급의 졸업반 학생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 크네투는 몹시 실망스러웠으나 늘 자기 방을 떠나지 않았다. 밖에 나가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서 괴물 지급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머리가 허연 노인이 좁은 의자에 끼어 앉아 자기 아들보다 더 젊은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한 번은 소설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담장 위에 앉아보려다가 창피만 당했다. 이제는 담장에 앉아 정담을 나누는 학생들이 없는지라 노인이 공연이 그곳에 올라가려 하자 상급생 두 명이 그를 조롱했던 것이다. 크네투는 레이 그리블이 싫어졌다. 말 많은 대학생들도 싫어졌다. 그야말로 소설 속의 대학은 현실의 대학이 아니었다. 고학하는 대학생들은 강하고 용감하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대학마다 그런 학생들을 찬양하는 미담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과 딴판 이었다. 알고보니 식당 심부름을 하며 고학하는 놈이나 사취를 일삼으며 대학을 다니는 놈이나 하나같이 시시한 놈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훌륭하고 용감한 놈들도 덜어 있었다. 돈 많은 학생에게 아첨하지 않고 일대일로 떳떳하게 대하는 대학생도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비굴하게 거칠에만 중시하는 대학생들도 많았다. 그러한 학생들은 그야말로 세세한 일에까지도 신경을 썼다. 자신이 개인지도하는 동급생에게 알랑거리고 장학금 위원 교수들에게 굽실거리고 예배식에 가서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이 깊은 채 하고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제이크 회관에서 맥주 한 잔을 서순치 않았다. 야가 빠진 그들에게는 낭만적인 반항정신이 없었다. 크네트 영감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저런 추수 때 우리 농장 헛간 뒤에서 젊은 일꾼들이 떠벌리는 수작가 어쩌면 저렇게 같을까. 결국 그는 대학에서 신묘한 사상도 좋은 친구도 얻지 못했다. 그저 같은 클래스의 괴물로만 취급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동급생들은 같은 괴물 취급을 받게 될까 두려워 크네트를 멀리했다. 크네트는 아직 힘이 세서 한 통들이 돼지고기쯤 거뜬히 들어올릴 정도라 체육부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보려는 마음도 있었다. 대학 경기장에서 럭비 예선대회를 구경하며 선수 후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나 그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신통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젊은 선수들은 까놓고 크네트를 미친놈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서서히 대학 자체가 매력없이 보였다. 그곳은 꿈나라가 아니었다. 어디든 현실은 마찬가지였다. 대학 건물도 이제는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한낱 벽돌집 혹은 석조 건물로 보였다. 무엇보다 학생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는 현실이 죽기보다 싫었다. 한 번은 눈치 빠른 두 학생이 그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한 녀석의 이름은 애치순이고 부지런하며 학문에 밝았고 특히 수학을 잘했으며 예의바른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크네투가 명확한 목적도 없이 대학에 온 것을 경멸했다. 또 다른 녀석은 장난을 잘 치는 얌체이자 천하의 익살쿐으로 늘 크네투 영감의 수염을 두고 장난을 쳤다. 덕분에 그는 학생식당에 가지 못하고 이후로 블랙헷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크네투는 많은 숙제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고향의 오두막집에서 일주일을 두고 즐겁게 익던 분량이 여기서는 하루치 숙제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기처럼 마음이 젊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런 고생 쯤은 약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다 속이 무섭게 늙은 놈들 뿐이었다. 돈벌이의 급급한 놈 죽어라고 경계해서 기록만 내려는 놈 일생을 두고 채점표에 성적 기입할 걱정만 하는 교수들 모두들 어쩌면 그리도 늙었는지 어느 날이었다. 그 대학에서 우상처럼 존경받고 있는 교수가 브라우닝을 강의하다가 그 반에서 지나치게 열심히 학생을 오히려 꾸짖으며 앨리스인 원더랜드를 읽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크니트는 헌 책방을 뒤져 그 책을 한 건 구입해 열심히 읽어보았다. 황당무게 하면서도 엄숙함이 느껴져 그가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읽고 있는데 레이 그리블이 들어오더니 놀랍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참 재미있구나. 좋은 책이야. 크네트노인이 말했다. 허 재미있어요? 나도 그 책 제목을 들어봤지만 참 맹랑한 내용이죠. 왜 스웨익스피어를 읽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시간에 스웨익스피어를 읽으셔야죠. 레이 그리블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바람에 아까처럼 신나게 읽어내려갈 수가 없었다. 크네트노인 기분이 나빠져 역사 강의를 들으러 나갔다. 블레빈스 박사의 명강의를 말이다. 크네트노는 블레빈스 박사를 존경했다. 몸집이 뚱뚱하고 안경을 낀 그 교수는 매우 자신있게 강의를 전개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괴짜 지급을 받았다. 그 교수 시간에는 학생들이 신문을 읽거나 몰래 서로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오붓한 교실에서 크네트노는 블레빈스 교수의 강의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장난꾸러기 학생들이 포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민한 그의 귀가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고 그는 고개를 돌려 방해자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킥킥대며 그대로 포콜을 계속했다. 블레빈스 교수도 심상치 않은 공기를 눈치채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네트노는 생각에 잠겼다. 역시 어리석구나. 참 안됐어. 내가 도와주 와야지. 수업이 끝나자 크네트노이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교탁 옆에서 우물거리고 있다가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수업시간을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런 놈은 제가 한방 갈겨드리죠. 블레빈스 박사는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냥하게 말했다. 고맙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도 학생들 버릇쯤은 고쳐줄 줄 아니까 걱정 말아요. 나가보세요. 아 그리고 잠깐 내가 늘 하고 싶던 말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물어볼 때 너무 아는 채를 하지 말아요. 공연이 답변을 길게 끌고 나의 어디가 우스운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니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당신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무방하지만 수업시간에는 선생으로서의 대접을 해 주어야지요. 아니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우습게 볼 리가 있습니까? 제가 웃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아마도 나처럼 둔한 사람이 훌륭한 수업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그랬을 겁니다. 뭐 그것은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블레빈스 박사는 이를 드러내며 냉랭하게 한 번 미소를 짓더니 곧장 대학원 학생 집회소로 가버렸다. 아마도 거기 가서 크네투 영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익사를 피울 것이다. 기가 죽은 크네투 영감은 텅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었다. 교정에서는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떠들어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밖에 나가 그 좋은 10월의 햇볕을 즐겨볼 마음도 없었다. 그는 옷소매 주름을 펴고는 물끄러미 흑판만 바라보았다. 먼 고향의 오두막집 둘러의 가을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고향이 자꾸만 그리워졌다. 대학에 온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 꼴이었다. 크네투는 교실을 나가기 전에 마치 교수처럼 교탁뒤로 돌아가 강의실을 한 번 훑어보았다. 내가 좀 더 일찍 여길 왔더라면 나도 교수가 되어 이렇게 여기 서 있을 텐데 밖으로 나가니 시월에 금빛 햇볕이 따사로워 마음이 약간 진정되었다. 크네투는 거리를 지나 피트니가로에서 이스트로 건덕을 향했다. 고향의 벌판에 외로이 우뚝 솟은 산과 비슷한 언덕이었다. 가파르게 곤두선 바위에 가을 볕이 아름답게 부서졌다. 살랑거리는 나뭇잎소리는 음악가 같고 맑은 공기 속에는 유서 깊은 뉴 잉글랜드의 온갖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시를 지울 줄 안다면 이럴 때 시 한 편 읊으면 좋겠는데 꼭대기에 이르자 예일대학의 모든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롱아일랜드 방과 바다 저쪽에서는 하얗게 반짝이는 롱아일랜드도 보였다. 시골 촌놈이 지금 대서양의 자금만을 넘어 뉴욕주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언덕가의 벤치에 어떤 신입생이 앉아있었다. 그는 길벗 워시번으로 언젠가 레이 그리블이 글을 두고 속물 풍류객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그 자식은 우리과의 수치예요. 도무지 노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거든요. 성적을 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 예배식에도 잘 나가지 않죠. 얼마나 잘났는지 남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뭐 듣자니 문학을 좀 한다는데 문학하는 사람답게 문인을 쫓아다니지도 않고 말입니다. 건달 같은 놈이죠. 그런 놈과 상대하는 건 시간이 아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늘을 배경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길벗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크네투는 길벗을 바라보며 의분 비슷한 것을 느꼈다. 몹시 괘씸한 놈이라 생각했다. 입은 옷은 훌륭했지만 마음의 만족은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저 따위 녀석은 농장 일꾼 노릇도 좀 해보고 건초더미 속에서 잠을 자며 한 번 고생을 해봐야 해. 그래야 자신의 팔자가 얼마나 늘어진 것인지 알고 저런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안 짓게 될 테니까. 크네투가 나름대로의 윤리의식을 발휘하며 이렇게 중얼거리자 길벗 워시번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크네트를 힐끔 보고는 같은 벤치에 앉았다. 경치 참 좋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야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사실 크네투 엑셀브로드가 대학에 온 목적이 바로 저런 미소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크네투는 방금 전까지의 길벗 워시번에 대한 평가를 날려버리고 대뜸 기분이 흐뭇해져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렴 아크로폴리스의 경치가 꼭 이럴 걸세. 저 엑셀 브로드씨 나는 당신의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가 그거 참 뜻밖이군. 엑셀 브로드씨 우린 서로를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꿈을 찾아서 여기에 온 사람들인데 그리불인지 뭔지 당신과 한방을 쓰는 친구나 엣지슨처럼 좁쌀연간 같은 녀석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한단 말입니다. 점수에 욕심을 안 낸다고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나더러 꿈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건가. 그네튼은 짐짓 화를 냈다. 그야 내가 학생식당에서 늘 당신 옆에 앉아 들었거든요. 대학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엣지슨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떠들면 당신은 늘 다른 얘기를 했죠. 참 시시한 화제였죠. 어쩌면 카인과 아벨이 에덴 농가대학에서 그런 문제를 토론했을지도 몰라요. 아벨은 품행이 방정하고 점수만 따려는 우등생이고 뭐 카인은 시를 읽고 싶어 하고 그럴게야 아마도 아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네 카인 시를 읽지 말게 그건 수학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고 말이야 아 이 알프레드 미쉐 시집 좀 읽어보지 않겠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외국에 갔다가 사온 거예요 길벗은 호주머니에서 외국말로 적힌 작은 책을 한 권 꺼냈다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는 가죽재본을 생전 처음 보는 시골농사꾼은 호사스러운 기쁨에 숨이 갇았다 큼직한 손에 쥐어보니 너무도 작아 책 같지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책 가죽을 만져보고 책갈피를 들춰보았다 이런 나는 읽지 못하겠구만 이런 책을 읽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네 크누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기요 오늘 밤에 하트포도에서 이사회가 공연되는데 우리 함께 구경갑시다 전차타고 함께 갈 친구가 있으면 했는데 참 나 모두가 나를 바보 취급해서 이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크누트는 기분이 좋아져 그러지 하고 대뜸 응했다 그런데 하트포드까지 가서 보니 두 사람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 저녁값과 3등 자석 입장용 그리고 메리등까지 돌아올 차비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신들이 추구하던 꿈에 목말라 있던 두 사람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문학에 흠뻑 취해버린 소년들처럼 흡족한 기분으로 공연을 마음껏 즐겼다 그야말로 황홀한 밤을 보냈던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이 메리등까지 왔을 때 길버시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뉴헤이븐까지 걸어서 갑시다 갈 수 있죠 뉴헤이븐의 학교 기숙사까지 4마일이 되는지 혹은 40마일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크네튼은 대뜸 좋아하라고 대답했다 몇 달 전부터 그는 몸을 아껴야 건강이 유지될 정도였는데 오늘 밤만은 하늘에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다 이 사회의 공연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실물음악가를 구경했다 그가 지금까지 읽은 밀리언 모리스의 작품이나 왕자의 목가에서 나오는 꿈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그 음악에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키 큰 기사들 흰 명주옷을 입은 날씬한 공주님들 쓸쓸한 도읍의 희미한 성문 무사단의 영광 등을 구경하며 공연에 흠뻑 취해버렸다 그들은 10월에 달빛 어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과수원의 사과를 몰래 따먹기도 하고 은빛 언덕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강아지를 쫓으며 기뻐하기도 했다 길벗이 주로 짓거리고 크누트는 듣기만 했지만 점점 그도 신이 나서 개척시대 이야기 폭풍의 이야기 추수 때의 이야기 밀밭이 파릇파릇 눈부시게 빛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학교 군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였다 크누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더듬거리며 말했다 참으로 참으로 재미있었네 이제 돌아가 잠이나 푹 자도록 하게 잠을 자라고요? 한창 신이 나는 판인데 잠을 자다니요 이 흥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밤이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배도 고프고 잠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 방에 가서 돈을 좀 갖고 나올게요 우리 물 좀 먹으러 갑시다 꼭 기다리세요 암 기다리고 말고 얼마든지 기다릴 크누트였다 인생 70년을 살고 고향을 떠나 1500마일을 달려와 레이 그리블 같은 놈의 꼴을 보다가 이제야 겨우 길벗 워시번을 만난 게 아니었던가 학생 옷차림을 한 노인과 부유한 티가 나는 청년이 서로 팔을 끼고 채플가를 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경찰들이 수상하게 아겼다 그들은 시인에게 어울릴만한 식당을 찾았으나 식당문은 모두 닫혀있었다 유대인 거리는 지금쯤 모두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에서 먹을 것 좀 사서 내 방으로 가서 먹읍시다 차도 끓이고요 크리트는 길벗과 나란히 늘 밤거리를 돌아다니던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어두운 거리를 활보했다 그리고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쑥스럽기만 해서 기분 좋게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곳 빈민가에는 사람들이 벌써 깨어나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길벗은 비스킷 몇 상자와 크림치즈 고기만두 그리고 크림 한 병을 샀다 길벗이 흥정을 하는 사이 크리트는 가스등이 깜빡거리며 등살을 환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길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갓 깨어난 거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그지없이 흐뭇해졌다 오늘 밤은 마치 외국을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길벗 워시번의 방야는 오만가지 재미난 잡동선이가 가득 차 있었고 모두 크리트의 마음에 들었다 신입생이 지니고 있을 법한 잡다한 것보다 오히려 파리여행 기념품이 더 많았던 것이다 페르시아 융단 수는 차 세트 조각물들 그리고 여러가지 책 방수지 지붕의 오두막과 지저분한 농가마당에서 살아온 크누트는 만족감에 젖어 그것들 하나하나를 구경했다 길벗이 불을 지피는 동안 그는 알라그저에 털썩 주저앉아 기분 좋게 혀를 자며 감탄만 했던 것이다 성찬을 들면서 그들은 위대한 인물 그리고 구매한 이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지금 자기 방에서 쿨쿨 자고 있을 그리븐이나 에치슨이나 블레빈스 따위의 지저분한 족속들의 이야기도 가끔 나왔다 길벗은 스티븐슨과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을 몇 줄 낭독하더니 마침내 자작시를 낭독했다 그 시의 좋고 서투름이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시를 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게 크네투에게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열띤 기분이 시들어감을 눈치챈 크네투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이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면 다시 이 끝없는 낭만의 밤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기숙사를 나와보니 밖은 한낮처럼 밝았다 시간은 아침 여섯시 반으로 붉은 벽돌 담벼락에 조용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이제부터 자주 그를 찾아가자 좋은 벗이 하나 생겼군 크네투는 이렇게 충얼거리며 길벗이 굳이 들고 가라고 들려준 알프리드 미시의 시집을 꾹 지었다 자신의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피로를 느꼈다 이렇게 날이 밝고 보니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기숙사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오래 결합할 수는 없겠지 그 청년을 다시 만나면 이제 그가 나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 뭐 내가 할 말은 다 들었을 테니까 그는 자기 방에 문을 열면서 또 한마디 했다 내가 대학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지 이 하룻밤을 위해서 내가 대학에 온 셈이야 그래 이 기분을 잡치기 전에 어서 떠나자 크뉴트는 길벗에게 편지 한 통을 적어놓고는 가방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공기가 탁한 방에서 쿨쿨 코를 고는 그리브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 그날 오후 5시 열차에 몸을 실은 어떤 노인이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만족감이 어려 들려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시집 한건이 들려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